안녕 안녕하세요 Hello 랜덤하게 인스타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아침이에요 한국에서 12시, 12시 저는 걸을 걷고 있고요 조심해야죠 왜 집으로 가야할까? 1. 1. 1. 2. 1. 2. 1. 2. 2. 3. 4. 5. 5. 6. 6. 밖에 춥다고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약간 안개가 있네 이게 안개는 뭐일까? 목이 뭐야 그냥 안개지 잠은 자답 길을 또 잃었는지 요즘 공연 준비로 그러게요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죠 공연들이 많이 잡혀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은 조금 멀리서 리허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했을 때 7일에 이 재즈 페스티벌을 했을 때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았어요 잘 하고 왔고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질리게 이제 여기저기서 보실 것 같아요 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연 많이 많이 할 것 같고 여기저기서 버스킹도 할 것 같고 페스티벌도 할 것 같고 제 개인 공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공연을 할 것 같아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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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에이폰들한테 들어요 제 에이폰들한테 들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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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ey're like really encouraging and uplifting. Hate everything, right? Okay, well, hate everything by yourself. That's the saddest. Oh, don't say so much. Oh, my Go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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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ust walking. How was my mental health? Well, trying to keep it together. You know, some daily practice. Every day. But I've been better, man. You know, just trying to, you know, get back to being just overall just healthy again, you know. 한국 팬 여러분들은 계신가? 한국 팬 여러분들은 계신가? 날씨가 되게 이상하네요. 되게, 되게 습해요. 지금 한국 팬 여러분들은 계신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다 지금 날씨 바뀌고 계신 분들 계속 신기한 날씨네요. 밤인데 엄청 약간 새벽 같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슬프세요? 슬플 수도 있죠. 슬플 수도 있죠. 늦었지만 슬픔을 느끼고 느끼고 그러다 보면 feel good 잠깐만 고맙습니다. 빨리 자야죠. 오로사이클 바퀴에다가 우리의 정체와 고맙습니다. 단체 운행? 그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로 어딜 가시나봐요 어딜 저렇게 신나게 가시는 걸까? 차가 없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여기가 진짜 아, 나는 넌 맨뒤에 머리를 걸고 싶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버스 손가락으로 손님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정말 필요한 소음인 것인가. 대체 그 소음으로 느끼는 그 쾌락은 뭘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지? 멀리서 들어도 귀가 아픈데. 여기는 어떨까요? 되게 안아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건가? 존재감? 그럴 수 있죠. 뭐지? 여기로 가면 길이 나오겠죠.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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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되게 환기가 많네요 물은 가지고 나왔네 물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배드로우님 잔 이제 꽉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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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